안녕하세요. 저번주에 한국은행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제 똑같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경제신문 기사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제목을 가질 수 있는지. 그 다음에 지금 막 추경예산 여당 야당이 막 싸우잖아요. 그래서 추경예산을 왜 그렇게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 보면 일단 기사를 좀 볼게요. 기사를 보시면 자 일단 매일경제신문에서는요. 속보 한국은행에서 2분기 경제성장률 정기 대비 1.1% 올라갔다는 얘기죠. 그죠. 7분기만의 최고. 자 요런 헤드라인이 있었어요. 요런 머릿기사가. 근데 조선일보에서 하는 헤드라인은 2분기 성장률 2분기 GDP 성장률 1.1% 그런데 민간 기여도는 또 마이너스. 똑같은 사실인데 지금 요 신문의 헤드라인과 요 신문의 헤드라인은 좀 틀리죠. 요건 같잖아요. 1.1이 성장했다는 건 같은데 마이너스라는 말을 확 이렇게 씌워놓고요. 여기는 그래도 7분기만의 최고. 그러면 어떤 게 잘못된. 아닙니다. 똑같은 기사고 거기에다가 내용이 틀린 건 없어요. 그런데 매일경제가 조금 후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좋은 점을 여기에 써붙인 거고 여기는 나쁜 점을 강조한 거죠. 근데 요 다른 신문을 보면요. 이코노믹 리뷰라는 요기에서는 2분기 GDP 성장률 1.1%래요. 그런데 이거는 기저효과 때문이다. 라고 하면서 정부 소비가 주도. 요 기사가 제가 보기엔 요 앞에 두 개보다 훨씬 더 요 사실을 잘 요약한 겁니다. 그러니까 2분기에 2분기에 GDP를 발표했잖아요. 한국은행에서. 제가 보기엔 이 머릿기사가 제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내용도 볼게요. 저 요거. 실질 국내 총소득 GDI는 교육조건 악화로 0.6% 기록. 요거는 요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 주에 따로 요거는 알아보도록 하고요. 일단 요 내용. 기저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설명을 드렸냐면 경제기사 읽기 39편. 39편 가면 제가 기저효과가 뭔지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오시면 이제 기저효과가 뭔지 아실 겁니다. 그래서 기저효과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. 그러면 이 두 개의 신문기사가 신문기사가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얘는 민간기여도가 또 마이너스라고 했는지 그리고 왜 요 기사에서는 기저효과라고 했는지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제출한 보도자료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추경 예산을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. 네 그럼 이제 그 한국은행의 보도자료를 좀 보면은 보세요.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그래놓고 보시면 성장률이 지금 2,4분기니까 지금 요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1.1% 하나는 2.1%인데 요 1.1은 요 2019년 1,4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1.1% 증가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 2.1은 뭐냐면요. 2018년 2,4분기하고 비교해서 2.1% 증가했다고 그럽니다.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제 신문 기자들 중에 좀 정부하고 호의적인 그런 신문사나 기자들은 둘 중에 높은 걸 써요. 그래서 화끈하게 칭찬해 주려면 1.1을 쓰는 게 아니라 2.1% 증가했다. 뭐 이렇게 쓰겠죠. 전년 동기 대비 뭐 그렇게 조그맣게 뭐 이렇게 쓰거나. 그리고 아까 7년 만에 최고라 그랬는데 한번 볼까요? 아니 그러니까 7분기마다 7년이 아니라 7분기마다 최고니까 요때 2017년에서 1.5% 증가한 다음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 번째. 그렇죠. 일곱 번째 만에 여기서 1.1 없잖아요. 그렇죠. 1.1이 제일 큰 상승폭을 가져왔다. 요렇게 칭찬을 해 줬습니다. 요게 이제 매경신문이었죠. 그렇죠. 자 그래서 요건데 보시면 기저효과라고 그랬잖아요. 기저효과. 여러분들 보셨어요? 기저효과가 뭐냐면 지금 1.1% 상승하긴 했지만 이 전분기에서 마이너스 값을 기록했죠. 그러니까 너무 전에 안 좋아서 지금 조금 오른 이유는 워낙 전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. 여기 지금 민간 소비, 정부 소비가 있는데 요 특히 설비 투자는 누가 하는 거냐면 기업이 하고 있는데 기업이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여기 드러나요. 봐봐요. 여기 보시면 여기도 2.4% 증가하긴 했는데 이 전분기에서 무려 얼마예요? 마이너스 9.1이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더 큰 기저효과지. 워낙 전분기에 안 좋았더니 지금 조금 올랐다. 이거죠. 요거 봐봐요. 전년도에 2분기보다 더 투자를 안 해요. 전년도 2분기에서 마이너스 8.4이었는데 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투자 안 하는 거고 또 올해에 비해 전분기에 비해서 더 투자를 안 하는 거. 요게 되게 좀 심각합니다. 제가 봤을 땐. 자 그러면 우리 요 성장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. GDP가 방금 전에 뭐였냐면 1.1%포인트 성장했다고 그랬죠. 근데 이거를 또 분석하는 사람들 대단해. 이걸 또 분석을 한 거예요. 이게 정부에서 기여한 것과 1.1% 중에서 민간에서 기여한 거는 어떻게 될까. 이 민간은 우리 소비자와 그다음에 기업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. 그랬을 때 정부에서 1.3을 기여했는데 되려 민간에서는 마이너스 2야. 그럼 정부가 GDP에 기여한 거 정부 지출을 한 건 소비 지출이나 투자 지출이 너무 모잘라가지고 되려 깎아 먹었죠. 그래서 아까 신문 기사에 조선일보 거기서 그렇게 쓴 거예요. 정부에서 한 거를 민간에서 깎아 먹었다고. 그래가지고 1.1이 됩니다. 틀린 사실은 없어요. 틀린 사실은 없는데 어떤 거를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잘한 것처럼도 보이고 나쁘게 한 것처럼도 보인다. 그거를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죠. 신문 기사에서. 그래서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 정부가 지금 이 민간 부분이 계속 좀 부진하잖아요. 계속 부진해. 이렇게. 마이너스 0.3, 0.1, 마이너스 0.1 이렇게 부진하니까 정부는 빨리 추경예산 빨리 집행해가지고 어떻게 GDP를 좀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. 안 그러면 또 욕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사실 이 시기만 알면 웬만한 건 다 해결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여기 민간 부분 소비와 투자가 지금 부진하니까 이 GDP 공식 아닙니까. 그죠. 그러니까 이 정부 지출 즉 추경예산 받아가지고 이걸로라도 이 국민소득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. 이래서 지금 정부는 계속 추경예산 탈용을 하고 있고 야당은 또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아셨죠.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뭘 봤냐면 그 GDP 그 GDP 성장률이 2분기에 그 됐는데 제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야 이거 똑같은 내용이든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강조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내용을 강조할 수도 있지 아 요거 요게 하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. 그 다음에는 기저효과 우리 39강에서 배웠던 거 한번 더 복습을 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여기 방금 전에 뭐 나왔냐면 GDI라는 거 나왔죠. GDI GD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오늘도 재밌었죠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